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63페이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가로하고 별표 다지기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다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요공급에 관한 이론에서 기초적인 것을 물어볼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별표를 하도록 되어있죠.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 용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제 맨 먼저 나오는 게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 변화를 주는 요인은 해당 재화에 가격이 변해서, 그렇죠? 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 있죠? 예, 그거를 우리가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해당 재화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수식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변해서 뭐가 변하냐면, 이게 변하는 거예요. 이 수요량이 변하는 것. 예, 그거를 우리가 용어상에서 수요량이 변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변해서 얘가 변한 게 어떤 형태로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곡선상에서. 그러면 이거를 그림으로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요. 여기를 우리가 가격으로 하기로 하고요. 여기를 수요량으로 하기로 약속을 정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이렇게 명시가 돼 있을 때,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른 가격 말고 얘 말고 다른 애들은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만 변한 거예요. 얘만. 얘가 변해서 여기 있는 얘를 변화를 주는 거죠. 그럼 가령 얘 들어서 가격이 이렇게 상승해요. 그렇죠? 그러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이 이렇게 감소하죠. 그리고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하락하게 되면은 수요량은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우신 거예요. 가격하고 수요량 사이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이 된다. 수요 법칙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가격이 변해서 얘가 변한 거를 용어상에서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량의.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무슨 변화냐면 이게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요인은요.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한 거예요. 그렇죠? 이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화해가지고 곡선이 좌우로 이동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게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해서 뭐가 변한 거냐면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을 때요. 이 조건에서 여기 있는 이 가격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 가격은 변하지 않았는데 얘가 변한 거예요. 얘가. 그런데 얘의 변화를 주는 거는 가격이 아닌 다른 애가 변한 거죠. 다른 애가 변해서 이런 식으로 수요량이 변한 거예요. 수요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소득이 변한 거를 얘기를 해요. 소득이. 그러면 가격은 그대로지만 그대로인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해서 이렇게 수요곡선이 우측 또는 소득이 감소해서 수요곡선이 이렇게 좌측으로 이동한 거예요. 이걸 나타낸 거를 용어상에서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를 해요. 가령 얘가 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성을 했었을 때는요. 이런 얘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실 때 C로 시작되는 양주가 있어요. 이게 12년산.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의 어떤 시의 현장에 이 양주가 놓여 있어서 그때 화제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12년산은요. 한 2, 30년 전에도 한 5만 원이고요. 경당. 지금도 한 5만 원 정도면 구입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한 달 소득이 예를 들어서 한 60만 원, 70만 원 수준에서 또는 50만 원대에서 한 병에 5만 원짜리를 삼아시기는 참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비는 늘어났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비해서 소득이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과 관계없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져서 내가 실직을 하게 되면 이거 5만 원짜리 한 병 마시기 어려워지죠. 그러면 소득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소비가 줄죠. 그러면 이제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수요가 뭐 했다는 얘기냐면 증가. 그죠? 얘가 좌측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는 뭐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를 구별할 때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의 변화에 의해서 여기 있는 동일한 이 선에서 양이 움직이는 것을 나타낸 것은 수요량의 변화. 그런데 여기 있는 애는 뭐는 변하지 않은 거예요? 가격은 그대로예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소비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은 용어상에서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명칭상에서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주는 변수는 뭐 하나밖에 없다? 가격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여러분 시험이 뭐라고 했냐면 가격 이외의 요인의 변화로 인해 수요 곡선이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한 것은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그럼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격에 의해서 변하는 것은 곡선에서 변한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도가 처음에 들어서 조금 낮을 수도 있어요. 그거를 나중에 저희가 또 보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만 하나 생각하시면 돼요. 수요량의 변화를 유도하는 요인은 가격 하나밖에 없더라. 가격이 변하지 않는 애들은 다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우리가 또 기출 문제나 이런 거를 다룰 때 다시 한 번 또 부연 설명해.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연계해서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죠. 결국은 이 과정이라는 게요. 제시된 과정을 누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따라오느냐에 따라서 내용 정리가 좀 틀려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중에 어느 정도 또 한 번 이렇게 쭉 접해 보신 분들은 뭐가 또 갈증을 느끼시냐면 이거를 한 방에 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느냐 이런 것까지도 생각하시는 거. 그러니까 요구가 계속 끊임이 없죠. 처음에는 기본서를 갖고 공부하실 때 처음에는 책이 있어서 좋다 이렇게 하시다가 너무 두꺼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면 이거보다 얇은 요약지 이런 걸 만들어 드리면 얘 한 3분의 1 분량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처음엔 좋다고 그러시다가도 역시 그것도 분량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점점 여러분들이 바라는 거는 계속 얇아지는 걸 바란다는 거죠. 근데 얇아진 거를 선택을 하시더라도 기본 과정은 한 번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4페이지에 가면요. 거기 상단에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얘도 기억은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제목이 수요 변화 요인이라는 얘기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제일 먼저 이게 변한다고 얘기하죠. 소득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소득은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할 때 있죠? 수요가 증가하는 애를 우리가 정상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가 감소하는 애를 우리가 열등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요가 불변인 애를 우리가 중간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재화를 구별할 때 여러분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소비를 늘리는 재화를 우리가 정상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연봉도 올라고 그랬으니까 이번 기회에 차 한번 바꿀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 그 차가 정상재예요. 그렇죠? 이번에 연봉이 올랐는데 신발을 고무신으로 바꿀까?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재화라는 거는요. 정상재, 열등재의 구분기준은 소득의 변화에 따라 소비의 변화로 우리가 나타나는 걸 표시해요. 그래서 대형 아파트가 정상재고 소형 아파트가 열등재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소득이 늘어날 때 소비가 늘어나면 정상재, 줄면 열등재. 대신에 이 중간재란에는 일반적인 된장, 고추장같이 소비하는 양이 항상 일정 안에 있죠. 그런 애들은 우리가 중간재. 그러니까 소득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소득의 변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관련재와의 가격 변화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또 별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얘네도 여러 번 시험상에서 잘 활용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안에서 소득의 변화가 있고요. 관련재와의 가격 변화라는 게 있어요. 이 관련재와 중에서 보면요. 제일 먼저 언급이 되는 애가 대체제예요. 그러니까 먼저 대체제라는 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제라는 애는요. 여기 관련재와가 있고 우리가 해당재와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물론 얘가 위치가 이루어도 돼요. 얘네 둘에는요. 등호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얘를 소비하든 얘를 소비하든 우리가 얻는 만족감의 크기가 거의 같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대신해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얘를 대신해서 소비가 가능한 재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나라 속담에 꽁 대신 닭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꽁이나 닭이나 본질은 틀리죠. 하지만 거기를 우리가 통해서 만들어낸 음식에서 나오는 맛은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를 대신해서 얘를 쓸 수도 있고요. 얘를 대신해서 얘를 써도 우리가 얻는 만족감의 크기는 서로 같은 애들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설탕이 있고 올리고당 이런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버터하고 마가린 이런 경우 있죠. 얘를 쓰나 얘를 쓰나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사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내려가다가 보면 이게 아파트가 있으면 여기 빌라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죠. 다 같은 주택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들을 소비하나 얘들을 소비하나 우리가 얻는 만족감의 크기가 같을 때 얘네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얘를 더 많이 소비하겠어요? 얘를 더 많이 소비하겠어요? 얘를 더 많이 소비하겠죠? 사람들은 합리적 소비를 하는 걸 선택을 하려고 해요. 합리적 소비라는 건요. 효용이 같은 애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걸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 가격이 오르면 얘 소비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를 뭐라고 그런다? 수요가 증가하는 관계에 있는 재화를 우리가 대체제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재화? 대체제.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빌라 가격이 뭐 하면요? 상승하게 되면. 그렇죠? 얘가 상승하니까 빌라 소비량은 줄어도요. 아파트의 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하겠죠? 이럴 때 이 빌라하고 아파트하고 서로 대체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때 소비의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가는 애들을 뭐라고 그런다? 대체제. 그러니까 먼저 여기를 정리하시려고 하면 얘 성격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우리가 대체제. 그러니까 이 대체제의 가격이 변하면 해당 재화의 소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보완재라는 애가 있어요. 자, 보완재라는 애는요. 관련 재화가 있고 무슨 재화가 있을 때, 해당 재화가 있을 때요. 두 개를 결합을 했을 때, 같이 사용했을 때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재화를 우리가 보완재라고 해요. 우리나라 속담에는 바늘과 실 뭐 이런 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할 때 보게 되면요. 하나만 소비하지 않고 같이 소비하는 애들이 틀림없이 존재를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골프공만 사지 않고요. 골프채라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또는 골프채를 사면 골프공도 산다 안 산다? 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만약에 구입하시면 컴퓨터 본체만 사냐 이거죠. 그렇진 않잖아요. 마우스라든가 키보드라든가 이런 거 같이 사야겠죠. 왜? 얘가 둘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컴퓨터를 구동을 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관계는 애들이 보완재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만약에 얘들의 가격이 비싸지게 되면 그러면 덩달아 얘들의 가격이 비싸면 얘들 소비도 줄지만 덩달아 같이 쓰는 애들의 소비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보완재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완재들은 한 재화의 가격이 뭐할 때? 상승할 때 수요가 감소하는 관계. 얘들을 우리가 보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나요? 골프채 가격이 뛰면 골프채 소비가 줄지만 골프공의 소비도 역시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체제하고 보완재였을 때 얘들을 정리하실 때는 이런 내용을 먼저 집착하시기보다는 먼저 얘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구별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해를 하면 안 해오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할 수 있으시면. 그리고 이제 강의를 들으셨는데 알뜻 말뜻해요. 그럴 때 한 세 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알뜻 말뜻한데 다음에 한 번 또 생각해 볼까? 이러면 놓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보면요. 내용이 정리가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뭐라도 하나. 그러면 두 개가 동시에 이해가 되면 좋은데 하나라도 이해가 되면 하나라도 정리해 두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에 따라서 관련 저의 가격 변화에서 대체제 또는 보완제에 대한 내용은 정리를 꼭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게 되면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에요. 그렇죠? 수요니까 매수자라고 해놨죠. 그런데 이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매수자는요. 즉 매수자 또는 수요자겠죠. 가격이 앞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뭐 하면요. 예상을 하게 되면요. 이 수요가 증가하죠. 소비자들은요. 항상 합리적인 소비 행위를 선택하려고 할 때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라 예상이 되면요. 더 오르기 전에 미리 소비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마스크에 대한 것도 한 번지 우리가 겪어봤지만은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들어가서 초기와 다르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마스크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스크를 사재기를 하고 모으려고 얘기를 썼어요. 그렇죠? 왜? 그 이후로 마스크 구하기 힘드니까 마스크 가격이 막 폭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소비하는 사람들은 어차피 써야 될 때 그러면 차라리 지금 1,000원 할 때 1,500원 할 때 사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격 상승 이상이 되면 소비가 증가하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물론 이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우리가 제시가 될 수 있어요. 이자율 관계라든가 또는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이 변해도 역시 수요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되면 그만큼 융자를 덜 받게 되니까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부동산 거래가. 그리고 시장 이자율도 역시 마찬가지죠.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이자율 부담이 너무 크면 내가 현재 받는 급여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면 거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케이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연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우정, 용어 한두 개를 빼버린 이유가 뭐냐면 금융이나 이 파트에 가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게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입니다.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이런 것들이 연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65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문제로 확인하기라고 해놨죠. 그러면 아파트 시장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요인이 몇 개냐는 거예요. 좌측이라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곡선이 이동했다는 얘기는 아파트 가격이 변한 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종료 중에 보면 네 번째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곡선 상에서 변화가 발생하지 곡선이 이동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늘어나죠. 그런데 건축 원자재 가격은 공급 변화 요인에 해당이 돼요. 얘는 해당이 안 돼요. 사회적 인구 감소는 수요가 감소하는 요인이니까 얘는 해당이 되겠죠. 아파트 가격의 하락은 아니라고 그랬죠. 선호도가 감소하면 아파트 수요가 줄이니까 얘 포함이 되죠.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해놨냐면 대체 주택 가격의 하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대체 주택 가격이 뭐하면요. 하락하면 해당 재화의 소비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포인트가 돼서 답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 건 수요가 증가하는 요인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게 세 번째에는 사회적 인구 감소. 그다음에 다섯 번째에는 아파트 선호도 감소. 그다음에 여섯 번째에는 대체 주택 가격의 하락. 이렇게 해서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에서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다 되는지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부동산 수요에 대한 특성 및 종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거는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되는 거죠. 거기 보시면 부동산 수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필수적이에요. 그런데 그 공급이나 이런 것들은 여의치는 못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느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것이 가격이 상당히 비싸죠. 우리가 일반적인 라면 하나 사기 위해서 3년 만기 적금에 불입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죠. 그런데 부동산은 워낙 고가다 보니까 그거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을 축적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구매를 결정할 때 우리가 일반 상품을 살 때 미래의 변화나 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이런 건 따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부동산이라는 것은 보다 전문적인 관계가 필요하죠. 법률적인 관계에서 권리관계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요. 주변 시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게 이렇게 따져야 될 게 되게 많다는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 절차도 좀 틀리죠. 우리가 일반적인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서 돈 주고 바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는 물건을 찾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게 부동산 수요의 특성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제하고 소비할 때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의 종류를 보시면요. 본원적 수요하고 파생적 수요라고 있는데 그건 용어상에서 하나 두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가구 수가 증가하거나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죠. 그 얘기는요. 아기가 새로 태어났다고 해서 우리가 집을 얻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독립된 생활을 하고 싶기 때문에 주택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가구 수가 증가하면 주택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이 주택 수요가 증가할 때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본원적 수요이자 직접 수요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택 수요가 증가하면 주택 공급을 늘려줘야겠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땅이 필요하죠. 탁지가. 그죠?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수요는 주택 수요로부터 파생되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토지에 대한 수요를 파생 수요라고 얘기하고요. 주택에 대한 수요를 직접 수요 또는 본원적 수요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 외에 실질적 수요, 가수요 이런 것들은 참고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옆에 가면 수요의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이라고 있는데요.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인구가 증가하거나 가구가 증가하거나 이런 것들이고요. 수요를 제약을 하게 되는 것은 비싸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정부의 규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의 발생 요인과 제약 요인에 대한 것을 알아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공급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가시는 경우죠. 그러면 똑같은 경우죠. 여기서 얘기하는 공급이라는 것도요. 거기 보시면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안에 상품과 서비스를 즉 재화 서비스,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죠. 일정 기간 동안에 공급자가 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이자 계획을 얘기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하고 기본적인 요건이 같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공급이라는 것도요. 갖고 있는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얘도 사전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판매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A시에 있는 H의 건설이 있어요. H 건설이 2021년도 공급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할 수 있죠. 2020년에는 한 500채 공급을 했으니까 2021년도에는 한 800채 정도를 공급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계획일 뿐이라는 얘기죠. 막상 뚜껑을 열어봐서 2021년이 됐을 때 경기가 좋아지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할 수도 있고요. 경기가 안 좋으면 그냥 2020년 수준 정도 공급하고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완료, 판매가 완료된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무슨 공급이냐면 유효 공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가 공급을 하겠다는 욕구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H 건설도 올해 이만큼 2020년 500채를 공급한 실적이 있으니까 내년에 이 정도의 공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죠. 아무런 실적이 없는데 느닷없이 공급하면 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은 무리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공급에서도 얘기하는 게 유량 개념이에요. 여기도 우리가 공급한 양의 크기를 판단하려고 하면 기간이 명시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있는 H 건설이 지금까지 주택을 갖다가 30만 호를 건설했대요. 그러면 이 30만 호라는 얘기를 만약에 1년 동안에 30만 호를 건설한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30만 호 규모면 수도권의 분당하고 일산을 합한 규모 정도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1년에 30만 호 그러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물량이고요. 단 이 회사가 만들어진 지가 30년 됐는데 지난 30년간 공급을 30만 호 했다고 그러면 아 그래 뭐 그렇게 공급할 수 있는 양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기간이라는 게 명시가 됐었을 때 생산된 양의 크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수요나 공급이나 다 유량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급의 성격인데 이거는 우리가 수요할 때 얘기했던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런 개념을 기초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공급함수와 더불어서 공급법칙 또는 공급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